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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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Q. Q. 실패가 없는 게임, BTS 마블이죠. 그쵸, 뭔가 놓여져 있네요. 일단 뭐 BTS 마블에 적혀있고, 오늘 뭐 하나요? 아 오늘 마블 좋지. 오늘 벨레르 왕퇴 주제는 마블입니다. 마블, BTS 마블입니다. 마블 좋아하죠. I love it, they're down. I love it.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가 봐, 지금. 신발 벗으셨어, 지금. 야 근데 오늘은 약간 주사위가 이 백도가 있어, 백도. 저기 해요, 네? 마이너스 3 있네. 빨리 설명을 듣고 싶은 그런 주사위입니다. 사실은 이 런던 마블이 런던의 상징이 되는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런던 아이들이 찍고 미션을 하는 마블이었는데 우천으로, 우천으로 인해서 지금 비 되게 많이 온다고 들어서. 비워? 그래서 지금 호비벌칙도 지금 조금 시전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빠르게 춥고 해서 공연에 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네네네. 오늘의 상품은 끓이는 라면. 우와! 와 나 진짜 끓이는 라면. 안 되겠다, 이게 무거운 기하자. 진짜, 진짜로. 야 이거 하면서 같이 먹자. 진짜로. 락팀. 와, 짭XX. 오, 짭XX. 대박이지? 와, 짭XX이 진짜 아닌데? 아니 지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투어에 막 빠지고 한국 음식이. 한 개예요, 한 개예요. 난 진짜 끓인다. 굉장히, 굉장히 그립고. 김치! 와, 정말. 와, 짭XX. 와, 짭XX. 말도 안 돼 너무 내려서. 말도 안 된다, 짭XX. 와, 저한테 와. 와. 저거는 진짜 대박이다. 저는 없단 말이에요. 저희는 노란색이고. 자, 우리. 뭐야, 그럼 마이너스 1. 아, 1. 어? 그럼 못 가는데. 아, 처음에는 마이너스. 처음에는 빠꾼 거 같아요. 그럼 그냥 저 자리에 계시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첫 발에 빠꾸어. 자, 첫 발에 빠꾸어. 네, 그러니까 출발이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7. 안심, 4. 자, 만보기. 만보기 1. 이게 뭔가요? 자, 갈게요. 준비. 시작! 어, 우와. 빨리, 빨리, 빨리. 우와, 야, 야, 야. 야,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와, 형, 가능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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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 몇 채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조금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딱 못 사게 하자. 2. 땡. 와, 대박. 야, 대박. 만천이 어떻게 나와? 73. 73. 3. 생각보다 안 되는데? 하나님. 37. 하면 초당 2번씩. 형, 이거 생각보다 제대로 빡빡빡 때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형, 이거 흔들린 거 아니네, 이게? 하나님,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형, 진짜. 아니, 진짜 1, 1. 이렇게, 이렇게 해서. 5에 1, 2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준비, 시작. 1, 2, 3. 야아. 야아. 아, 이거에요? 오케이. 문제는 아니고? 야아. 형, 괜찮아. 할 수 있어. 저 날 잡아줘. 야아. 1, 2, 3. 우리 한 번 이겨온다. 야아. 팀조치해.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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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되면 진짜 땡이구나. 야. 제가 넣어 볼까요? 이렇게 해야 돼. 또 만부기마치.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태아. 3, 3, 3. 4개자 퀴즈.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갈게요. 스테. 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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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거죠 영국에선 배터하는데 미국에선 배터 런던 런던 좋아 좋죠 좋죠 런던 올렸다 일단 네 글자 퀴즈 우리가 따로 먹었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광씨 갑시다 네 3 3 2 넌센스 야 이거 형 이거 진영 맛있다 남준이도 센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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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잠들기 전에 하는 길은 하나 둘 셋 눈을 감는다 진짜요? 맞아요? 오오 진짜요? 나 생각 좀 하자 아 오케이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했는데 와 진짜 맞아요? 와 대박이다 윤감은 몇시간이 아닌데 아 오케이 오케이 상관은 없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승관포차 승관포차 이거 해 이거 이거 네 승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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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안녕 아 지금 우리에요? 네 아 나 뭐 영상 풀어준 줄 알았어 우리 언제 날이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응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 아 형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제가 그때 클러스를 보여드렸잖아요 오케이 춤 거 같은데 호랑이 호랑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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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고 들으면 이렇게 돼 이게 뭐예요? 내가 이러고 이미 찍혔어 그 타이밍이 있네 타이밍이 있네 어렵네 지금 보면은 움직이고 있어 지금 그치 네가 움직이려고 할 때 제시어가 힘든 게 아니라 세 번째가 힘든 거 아 이거 힘드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난 다 알았어 보통 게임을 알았으니까 아이씨 게임을 알았으니까 하나 둘 셋 4 4 씩씩하 합시다 1 2 3 4 텔레바스 아니 셋 셋이 똑같은 거 같아 똑같은 거 같아 맞춰 맞춰 갑니다 과일 하나 둘 셋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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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둘 셋 그냥 마이너스 어? 걸렸지? 이거 그랬으면 다신 거지 자 빡 이 아 네일적 퀴즈 네일적 퀴즈 네일적 퀴즈 네일적 퀴즈 네일적 퀴즈 네일적 퀴즈 세렌디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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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 가장πα 네일적 퀴즈 세 curve 네 어려운 것 자 수도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아일랜드 수도는? 아일랜드 뭐야? 무조건 칸 아일랜드 수도는? 더블링을 잘 치세요 더블링을 잘 치세요 울람바토르 자 4 1 2 3 아 무인도 오케이 잡합시다 나이스하네 4 1 아 축하드리고요 어 꽤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저 저 저 저 자 무인도 무인도 여기도 박나는게 4 4 4 4 오 세련드빈 무인도 축하드리고 아니지 넌센스로 나는 거지 아 무인도로 나는 거야? 아 넌센스로 나는 거지 상대방이 딱이야 자 오케이 자 넌센스로 하세요 넌센스 키 정우씨야? 정우씨야? 자 빨리 아무나 나가세요 어떻게 씁니다 어차피 눈을 감기다가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가 갈 수 없는 산은? 하나 둘 셋 아차산 아차산은 왜 울까 뭐야? 아차산은 왜 울까 뭐요? 원산이면 정답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훈치산?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맞네 아 아미가 가지고 원산? 원산이야? 원산 자 오 오 훈민정원 오케이 어 네 좋아 자 할게요 훈민영 쉽지 훈민영 뭐지? 정우씨 영국의 정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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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이응 하나 둘 셋 아상 인성 아사 오 오케이 아사 맞죠 아 믿죠 아 넋은 상승 아니지 그 땅 맞네 맞네 우리 땅이 되니까 야 이거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냐 제자리 구름 누가 할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맞출 수 있어요 모로코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로코의 수도는 라바트입니다 저희 이름이 라바트입니다 야야 땡이죠 수고 빡빡하게 수고 한 명이 그냥 잘할게요 텔레파시 블랙 화이트 하나 둘 셋 블랙 잘하죠 왜겠지 3 상대팀을 이겨라 이게 뭐라는 거야 어떻게 얘기하는데 007 빵 으악 아 안했어 안했어 말 안했어 말 안했어 저 정도 인정해줘야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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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갑자기 암았어 고개 아팠어 007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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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뒤졌어 야 솔직히 이거 늦었다고 할거면 이것도 좀 1초까지는 허용을 해주자 1초까지는 허용을 해주자 이거 진짜 웃겼어 007 빵 아 끄어 아 끄어 아 끄어 오케이 괜찮아 갑시다 1 텔레파시 텔레파시 아 또 수업이야 설마 다른거 해볼게요 다른거 해볼게요 주민정 게임으로 할게요 세명 나 시민정 이렇게 할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치음 미음 치음 미음 치음 미음 치음 미음 치음 미음 제가 할께요 제가 할께요 제가 할께요 집중하세요 쌍지음 미음 치음이 뭐야 치음이 하나 둘 셋 지호 치음 죄송 잠수 조장 조장 아 조사 실패 오케이 오케이 누구와 뭐 이런 쉬운거 일부러 해주신거 같은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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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둘 셋 아 만보기 만보기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자 누가 할래 누가 할거야 제가 할께요 남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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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먹고 가는거구나 엉덩이 자 하나라도 생각할 수 없어 호리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 허리 하지 말고 발로 한거 남준이 귀에 쳐자 여기 비닐 쳐서 이렇게 해요 허리에요 허리 남준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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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하고 싶은대로 해 하고 싶은대로 자 자 하나 둘 셋 아 야 야 이러고 다리 하지 그랬잖아 야 야 야 야 야 야 남준아 내가 말한게 그거야 남준아 머리 안 아프냐 내가 말한게 그거야 남준아 3 남준아 포기하자 2 1 몰라요 몰라요 몇개야 와 형 고생했어요 진짜 70개가 기준입니다 70개 75개가 넘치자 자 57개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 아쉽다 그러면 다음판부터는 요거를 60개로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혹하다 진짜 이거 야 우리 이거 하나 실험가 왜이러냐 상대팀을 이겨라 아 제발 공공질방이야 또 이거? 네 맞습니다 첫판을 이겨라 자 다시 자리 바꾸자 공공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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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울어도 안해요 형 공공질방 야 공공질방 야 공공질방 야 울어도 안해요 형 야 너 안해요 왜 안죽어요 저기요 이 형도 죽기싫어 지금 죽지 않는 사나이요 아니야 이 형 저 혼자서 불러를 불러를 좀지 않네 남준아 주사님 돌려 야 나 잘 못해 날 미스테킹했다 아 라흔 못먹겠다 아 맛있다 마이너스 일 순간 포착 아 태양아 가자 태양아 가자 어렵다 이거 야 어렵다 이거 태양아 태양아 잘 할 수 있어 등기 긴장된 게 뭐예요 오열 오엄 공공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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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잠이 없다 쟤 공공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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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다 공공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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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 공공qual 공공을 아 이것도 사진이네 이것도 살짝 눈치게임 같아 하나 둘 셋 남준이 하트 맞아? 자 사진 보세요 사각형이지 어떻게 하트야 이게 어떻게 하트죠? 감봉이 판별 오케이 인정 한 바퀴 돌기 힘들다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우리 세명이 이렇게 하면 돼요 정국이 할까? 일단 다 해요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오와야야야야야야야야 오와야야야야야야 오와야야야야야야야야 오와야야야야야야야 오와야야야야야야야야 쉽다면서 이거 이렇게까지 마음이 잘 통하단 말이야? 정말 감동적이네 유아 텔러파트 했잖아 너무 오래 살았다 같은 방 오래 썼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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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사랑해 하나 둘 셋 야 타러파트 아 오케이 오케이 콜라 카이다 하나 둘 셋 콜라 아 1 1 상대팀을 이겨라 2 상대팀을 이겨라 007 밤 아니면 돼 1 2 2 2 2 5 3 4 5 7 7 7 7 7 7 7 2 2 아니 이게 이게 킵에서 딜레이 모르나 딜레이가 369에서 리버브를 모르냐 리버브를 잘 몰라 아이리만의 직업병이 공감 잠시만 1 1 3 2 2 3 1 2 2 2 2 3 2 2 3 2 3 2 3 3 3 3 3 5 5 6 7 7 7 7 8 9 10 5 9 7 8 10 13 15 20 20 19 31 Art 제한시간 하네? 제한시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드시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아 다크 초콜릿인가 보다. 맛있어? 맛있습니다. 민트네 민트네. 민트네 민트. 민트네 민트. 그래 민트 초콜릿 먹으면 돼요. 이거 약 먹든지. 형들도 민초 맥적당해요. 그때 그랬어요 티미. 너무 맛있다. 민초구나. 아 영국에서 만들었다 했죠? 자 하나씩 다 드셔도 됩니다. 아 많이 닦고 있어 지금. 와 나 양치하고 있어. 양치 중이에요? 진짜 안 먹고 안 닦을까? 미리 닦을게요. 저거는 다 드시면 되고요. 초콜릿 하나씩. 단 떨어질 일은 없겠네. 달아요? 단 거야? 주시면 돼요. 그거 왜 굳이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 그거 왜 굳이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 두 개니까. 그냥 설치해. 그냥 하나 다 먹으면 되잖아. 그냥 됐는데 다 먹으면 돼. 솔직히 좀 더 sweatsę. 고깔 meow mère. 야 가위밥 전 사람 다 먹게 하자. 밥을 먹게 해. 한대면 먹게 뺄uga 예뻐. 가위밥 밥 줘? 2oses 음료. 포기할 수 있어요. 아이 태연입니다. 그래서 다 먹는데 맛있대. 그렇게 단가. 저 엄청 달어. 설탕 그냥. 그냥 설탕이야. 슈가 형은 워낙 음식을 잘 먹어서 엄청 달지? 너무 달아 냄새가 상관하네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다고 하신다 포기해도 돼 왜냐면 일단 입에 넣어봐 일단 다섯 개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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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고 먹을 거예요 이 사탕을 깨서 만든 느낌이야 다 씻고 넣어 짚고 생기때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웃기겠다 와 진짜? 지금 외쳐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너 충분히 이기고 있어요 솔직히 그럼 머릿속에 있는 거 외쳐요 장난 안 하지마 오케이 먹어야 돼 꼭꼭 해야지 자 우리 촬영과 갑니다 아 근데 진짜 입이 3 찬스의 땅? 찬스의 땅? 오케이 만복이 가겠습니다 만복이 왜요? 뭐가 좋을래? 만복이 우리가 뺏어오기 힘들었던 거 넌센스 넌센스 뺏자 넌센스 뺏자 형 근데 취직 생각보다 힘들다 아니 지윤이 할 수 없어 너 가려고? 정국야 해 정국야 해 정국야 해 정국야 해 하나 뺏자 일단 정국야 하자 몸으로 하는 건 정국이가 해야지 나 살짝 긴장했었어 방금 준비 시작 공연도 있는데 얘는 뭐 머신이야 뭐야 총 쏘는 거 아니지? 와 기관팀이래 진짜 정국이 오늘 운동 안 해도 되겠는데 기반 두사도 되는 거 같은데 총 쏴하라 총 쏴하라 정국아 그래서 나 나 뚜렁이라는 거야 정국 아직 달려 온다 그럼 don't you welcome 와 나 센스를 이겨버렸다 넌센스 뺏겨 버렸다 fight 3. 4. 4. 만복이 3. 만복이 3. 만복이 3. 3. 2. 3. 이런거 하면 안돼? 3. 4. 4. 4. 5. 10초. 5. 5. 5. 5. 자 넘겨. 24개. 야 이거 잘해야겠다. 15개만 해. 1. 시작! 빨리? 5. 5. 2. 2. 가 힘들어 가 힘들어. 2. 몇이야 몇이야? 28개. 자 40개. 29개. 29개. 11개만 하면 되네. 두동호 선배님 다짐 한번 보여주세요. 다짐 갑시다. 다짐 해야지. 시작! 시작! 10초 잖아. 10초 잖아. 됐어. 10초 잖아. 그렇구나. 우리 둘이 잘했었는데 앞에서. 몇이야? 30. 30. 에이 이거 어렵죠? 안보고 하는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션이지. 2. 만복의. 우리 세면하시다 정국이 만들었어. 할게요. 준비. 시작. 저 사람 무조건 빨래를. 지민이 했는데 막 39개. 그럼 둘 때도 조심히 들어야지. 뭐가. 뭐가. 그만. 몇개야. 2개야. 아. 52개인줄 알았는데. 25개. 25개? 15개만 더하면 돼. 뭐야. 잠깐 올리는데 26개되네. 자. 7개 됐어. 어디 할거야 어디할거야. 13개야. 29개 됐어. 천천히 해야지. 무슨 와칸다 보물 만지는 것처럼 소중하게 만지고 있죠? 일단. 딱 10개만 해라. 29개입니다. 빼는데. 시작. 소린다. 1. 2. 3. 4. 이렇게 써야돼.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됐어. 됐어. 내 생각 이 정도면 딱 된 것 같아요. 됐다고? 몇개야? 안 됐을 것 같은데? 35. 35. 35이라고? 빼는데. 35 35 35. 내가 5개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피는데. 목이 하고 이렇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발 하자 발 하자 발 하자. 아니야 발이 위험해. 아니. 마지막에 딱. 다시는 일단 신어. 발. 지금 이 형. 멈춰. 그냥 발 멈춰. 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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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개야? 36. 올라갔죠? 37. 아. 39 39. 39. 웃지마.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 넘어갔대. 아니. 이게 왜 예민하다. 아니. 아니. 이걸 자꾸 웃는데. 이러면서 넘어갔어.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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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리 좀. 자. 할께요. 비유. 티귿. 하나 둘 셋. 벽트. 보통. 하나 둘 셋. 발 탁. 발 탁이 안타는데. 그러니까 나 방탄을 안타는데. 왜 아무도 안타는데. 아니 난 벽트 밖에 생각났는데. 나도 그래서. 아씨. 아하하하. 자. 갑시다. 여는 현실이 된다. 1. 어. 찬세한다. 박수님 외쳐 임마. 야 야. 자. 이런게 쉽긴 솔직히. 훈민정. 훈민정 하자. 훈민정. 텔레파시아 형이 훈민정. 아 먹었을때 어려운거. 비으. 티귿. 하나 둘 셋. 봄태. 방탄. 봄투. 오. 거의 기먹는 느낌이었는데. 갑니다. 1, 2, 3 1, 2, 3 한복 그리기 아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거를 펜을 안 떼고 한 번에 그 모양을 그려야 되는 거 태형이가 잘하지 않냐는 거? 아 태형이가 할 거예요 자 펜 드릴게요 저보단 태형이가 잘할 거 같아 아 맞아 연습 1분 동안 해보실 수 있어요 쉬운데? 쉬운데? 끊기면 되잖아 너무 쉽죠 아 아니다 나왔다 나왔어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시요 지금 너무 기회 와주셨어요 1분이라고 1분이야? 좀 설명 좀 I love you 사랑한다는 그밖에는 상관 잘하면 나와 오케이 흰색 조이 다음에 흰색 조이 다음에 흰색 조이 자 이제 하시죠 이제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렵네 수고하시고 시작 자 깍죽 진짜 쉬워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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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치마 마치마 우리가 나올 수도 있어 자 갑니다 가자 가자 그럼 여기 높이잖아 3 그럼 여기도 시작 하나 둘 셋 세 카드 찬스 했다 다 뺐잖아 하지 않아 한국 그리기 이거 그대로 가야 됩니까? 일단 어디 먹을 거예요? 이거 은근히 어려운데 한복 그리기 하죠 한복 그리기 이거 자신있다니까 자신있다니까 한번 해보래요? 아까 모양을 자신있었어 일단 한복 그리기 오케이 한복 그리기 정국이 문자로 한번 가시죠 1분 1분 정국야 그릴게요 자 1분 자 1분 아 이거 좀 할만한데? 이 점 점 점은 겹쳐도 돼 자 연습시간 1분입니다 야 이거 야 어려운데? 어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 봐봐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됐네 끝 오 그렇네 예 위에 것만 해 오 야야야 아니 그럼 여기 안 돼 어? 이거 했네 아 정답 하나씩 비어 됐어? 자 아 틀렸다 아 씨 동국아 아니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아 여기서 여기서 가봐 자 여기서 가봐 아 자 끝났어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이미 여기 그게 됐잖아 자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자 1 1 오케이 자 뺏습니다 어 잠깐만 저거 뺏으려면 뭐 해야 되잖아 4 네팔 라이스 도 하나 둘 셋 카토라니 응 하하하하 오케이 자 그러면 네팔 자 퀴즈 마시면 됩니다 야 어떻게 알았어? 아 네팔 자 퀴즈 아 알죠 네팔 하트 파트 갑시다 자 네팔 자 퀴즈 두 문제 맞으셔야 됩니다 어? 아 그래요? 일단 형하고 나 일단 형이 먼저 해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하라고 내 트리 먼저 해 형이 맞히면 저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할래? 나? B형 도전해! 나. 나. 와. 하나, 둘, 셋. 시스. 와. 하나, 둘, 셋. 4종. 이야. 뺏겼네. 아 너무 쉽지. 이건 쉽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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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 BTS 찾기 뭐야? BTS 찾기? BTS 찾기 뭐죠? BTS 찾기? BTS 찾기 뭐죠? 도작 때려. 너 벌칙 안 와서 화났는데? 런던아이 안 가서 화났는데. BTS 찾기 뭐죠? BTS 찾기 뭐죠? 아직 안 와. 제발 쫙! 세자리 걸음. 세자리 걸음. 세자리 걸음. 세자리 걸음. 두 분. 세키를 이렇게 채는. 이렇게. 빡! 으악! 으아악! 야, 지질. 안 그러면? 오, 이끄어. 자, 바로 레이븐. 바로 갑시다. 바로 보인다. 야, 우리. 우리 뭐. 히 freakin 한가보다. 바로 가긴 가는데. 오, 이모. 오, 이모. 그치?